우리 뒷자리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어버이날에는 수출 선물 한 자리에 쐬는 중 뭐해요? 여러분 고향님한테 오늘 고향 때문에 선물으로 줄 거에요 사랑해요 데스코 네가 하려고 했었나봐 사랑해 제가 준비한 게 아닐게요 내가 준비한 거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차량한데? 이거는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님께 준비 좀 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시절하실 건데 넷이서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? 일단 제가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님은 세유 뭐해주세요? 세유 와인 먹으려면 와인? 와인 먹으려면 와인? 와인 먹으려면 슬프로 저도 어려워 슬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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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소주 차미들 하나 하고요 와인을 한 번 시키려고 하는데 좀 약간 떫은 거를 엄마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떫은 거로요? 안 떫은 거로 안 달고 떫은 거로? 감사합니다 뭐였지? 옛날에 떫은 거라고 시켰는데 백화점에서 뭐였지? 백화점 가서 와인 떫은 거 어디 있어요? 하니까 저기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무슨 브랜드 이름이 떫은 떫은 엄청 비싼 거네 18만원 하는 거라고 왜? 떫은 게 이렇게 비싸니까 원래 떫은 비싸요 50, 40 그 후 기히 와인 요것도 사실은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아 진짜요? 어머니 찾으셔가지고 다행히도 아 모노시키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한 대는 와사리만 딱 찍어서 드셔보세요 아 삼위수 주키셨죠? 네 와 와 와 살짝 먹어요 짠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왔다 갔다 아 진짜 이거 잠깐만요 아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어머니 어머니 내일 어버이날 축하해요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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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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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감동적이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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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엄마를 그냥 민망한 거 했는데 진짜 감동적이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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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 지금 그게 저희 마음이라고 나 통신다 아 왜 아파 감동적이척 동해안 Gr coz 너무 많이 있었는데 positions 진짜 오크 Jian 아니 아니 두개 있어요 Super 아빠랑스버 akis 같은 밖에 재밌어요 갑자기 엄청 길게 exits 담배같이 감동적이도 네 삼성 아 담배 닦기도 하고 엄마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마워 근데 뭐야 바꿔 봐 이거 묻힐게 아니 편지도 있구요 지금도 괜찮은데요? 지금도 괜찮은데요? 오리지널의 행복이라고 할래? 진심으로 아유 진짜 어유 자... 어 맞아 맞아 엄마도 어릴 때는 그랬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어 Jour cru 어린이 날의 행복이... 어린이 날의 행복이 어버이날은 vidéo 일단 뭔얘기 같아 어린이 날 행복 His name wus**** 입술했어 인상 아, 감사합니다! 아니, 배는 아니고 오늘도 몇 잔입니다! 진짜 어떡해요? 이거 밤새 먹어야 하는 것 같애 어머니, 어머니 이맛 너무 좋은 스타일! 너무 좋은 스타일! 감사합니다! 엄마가 꼼꼼한 복둥이 말하자면 음이 뭐예요? 음이 뭐예요? 음이 뭐예요? 엄마가 원래는 와 맛있다!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그리코하고 만나서 와 맛있다!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시는 느낌인데요? 제가 봤을 땐 이건 아빠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제일 잘 알지 네? 괜찮아요 아 그리고 좋아서 그냥 이거 새우도 여쭤볼래 좋아서 좀 안 했나보지 나보다 좀 음 봐봐 좋아 나보다 야망도네 아 야망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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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시지마네 그 후기 오늘 경식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많은 경험을 보려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감정을 엄마도 많이 느껴서 가행이네 음 와 엄마 진짜 맛있다 야 나는 그리코를 돌린 말씀인데 그리코를 여자잖아 네 한 명 늘었잖아 갑자기 막 느는 기분이 느는 거야 아무튼 엄마는 그리코를 있으니까 그냥 빨갛은 기분? 아 그리코를 얘기하는 게 그리코를 한국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처음 한국 와서 엄마랑 같이 마사지 다녔잖아요 막 옷 벗고 하는 거잖아요 아 아 근데 다른 외국인 애들한테 들으면 시 부모님 시어머니가 고부가네 이런 거 하는데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음 진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거짓말이 뭔지 알아? 왜요? 시어머니가 너희들이 막 딸같이 했게 완전 거짓말이야 예? 또 여드리가 잠깐만요 아빠님 아닌 거 같던데요? 왜 그런 세상에 그걸 죽여 죽이는 게 아니고 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아이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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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라면도 맛있다 콜라면에 좀 마eous달라고 다이어트 하려고 허헣 mình 아이쥬 진짜 아까 6전 들어갔을 때 엄마 표정이 6전이 들어가 있을 때 엄마 표정이 Ap homo 결혼식 할 때보다 햄버거한 표정이에요 내년에 저희가 5월6일부터 일본에 가 있을 생각이에요 리오 하핰 지 Buch 4월 그럼 가고 좀 할 수 있겠네 걱정 안 나 아 미리 미리 연락할게 미리 저 바나님인데 반지 찬도 미세대 반지 찬도 미세대 반지야 반지입니다 자기 찍는 줄 알지? 노래 찍는 줄 알지? 하하하 고맙습니다